사무엘 하아 1장 다윗이 그에게 묻대.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대.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물이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홀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대. 사홀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홀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홀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대. 나는 알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광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게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찌짐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홀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대.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대. 나는 알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민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스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래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의 이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대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대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견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올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워도다. 오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 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대.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대.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해부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엄과 갈매 사람 나바르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해부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을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러앗 야베스 사람들이니 다하메. 다윗이 길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부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러앗과 아술과 이스리엘과 에브라인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이 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칠년 육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부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원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원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부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메.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지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부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새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부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부넬이 뒤를 쫓이니 아부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부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해 아부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메 아부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아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 아부넬의 뒤를 쫓아 기부온 거친 땅의 길 가이가 맞은 쪽 안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부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부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오.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부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부넬 쪽길을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위스 신복 중에 열아홉 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위스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부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렘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해불온의 이른때 날이 밝았더라. 사무엘하 3장 사우루 집과 다위스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위스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우루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위스 해불온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마다들은 압론이라. 이스루엘 여인 아이노암 소생이오. 둘째는 길러압이라. 갈매 사람 나바르 아내였던 아비가오르 소생이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 아들이오. 다섯째는 스바다리아. 아비다르 아들이오. 여섯째는 이드루암이라. 다위스 안에 에글라우 소생이니 이들은 다위시 해불온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우루 집과 다위스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부넬이 사우루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우루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부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적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부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우루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위스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위되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부넬에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우루 집에서 다위되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구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부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부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위되게 보내요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우루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냐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우루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세사라무 포피 백개로 나와 정원한 잔이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린까지 따라왔더니 아부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메 돌아가니라. 아부넬이 이스라엘 장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세사라무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부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부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해부론으로 가니라. 아부넬이 부하 이십 명과 더불어 해부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부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부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부넬을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부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해부론에 있지 아니한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르 아들 아부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부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련이와 네르의 아들 아부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부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오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부넬이 해부론으로 돌아오메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에르피로 말미암을 믿어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르의 아들 아부넬이의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아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닭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 다 아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부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부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에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부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부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부넬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우니라 왕이 아부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부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이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메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묻 백성이 나와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 아들 아부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 다하니라 전 lại하며 families, as well as good as possi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